이번에는 인공지능,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고도 하죠. 딥러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봤던 인위적으로 어떤 사람과 같은 지능을 만들어내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거를 구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머신러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머신러닝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유사하게 어떤 방법론을 데이터로부터 학습하는 것이 되는데 그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식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Decision Tree이라든지 SVM이라든지 그 중에 하나의 방식이 또 딥러닝이라는 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AI 분야에서 각광받고 능력을 잘 표현하고 있는 방식이 바로 딥러닝이 되어있는데 이거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인공지능 인텔리전스는 인간의 지능이나 행동 패턴을 흉내 내는 기술로서 Symbolic AI나 기계학습, 딥러닝들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표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Symbolic AI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바로 그 방식입니다. 즉 프로그래머가 직접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방법을 명시적으로 알아내서 그 규칙을 부여하면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체스게임이라든지 전문가 시스템이라든지 다음 장에서 숫자 분류하는 것을 Symbolic AI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코딩을 한다고 하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처리해서 답을 내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를 우리가 코딩을 하죠. 거기에 비해서 기계학습과 딥러닝, 기계학습은 뭐냐면 컴퓨터가 복잡한 규칙을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로부터 학습하는 기술로서 실제로 데이터셋으로도 그냥 모델 자체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걸 다시 도포로 표현을 하면 과거에 데이터가 인풋이고 정답이 아웃풋이었는데 이 데이터와 정답이 모두 인풋이 됩니다. 즉 데이터도 있고 이거에 대한 답이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데이터와 정답의 관계에 해당되는 어떤 규칙을 찾아내는 것 그게 바로 기계학습입니다. 이 규칙을 찾아내면 다음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예측을 하고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기계학습의 한 분야로 인간의 뇌신경계랑 유사하게 어떤 연속된 층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기계학습의 한 종류를 우리는 딥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Symbolic AI나 일반적인 우리 프로그램 코딩 한 거라 기계학습과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만장의 2라는 필기체가 있고 만장의 7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임의로 2나 7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게 2에 해당되는지 7에 해당되는지를 판별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Symbolic AI나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즉 2와 7의 특성을 먼저 추출한 다음에 그 특성들을 판단하는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코드에 심어서 우리가 2와 7을 분별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답은 아니지만 얼핏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자가 있는데 윗부분에 가로액이 있으나 아랫부분에는 가로액이 없으면 7로 하고 위에도 가로액이 있고 아랫부분에 가로액이 있으면 2에 해당된다. 단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7은 위에 있는 가로액은 직선의 형태일 테고 2의 가로액은 곡선에 가까운 형태일 테고 이런 식으로 어떤 특성을 추출해내고 두 개의 차이점을 로직으로 세워서 우리 사람이 그 로직을 주고 나서 판단을 하게끔 하는 게 일반적인 프로그램이고 이거는 이런 게 바로 Symbolic AI에 해당되겠죠. 즉 사람과 같이 이게 2인지 7인지 판별하는 흉내를 내고 있죠. 그래서 Symbolic AI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비해서 기계학습 즉 딥러닝은 어떻다고 말할 수 있냐면 매우 많은 샘플 데이터 7로 라벨 된 방금 설명드렸죠 7로 라벨 된 만개의 데이터 2로 라벨이 된 E의 이미지 만개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간단하지만 퍼라미터가 매우 많은 수학적인 판별 모델의 퍼라미터를 찾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나중에 배우게 될 우리 CNA라는 딥러닝을 보면 가중치, 바이어스, 활성화 함수 등 여러 가지 퍼라미터들이 나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간단한 구조에 굉장히 많은 퍼라미터들을 만들어 놓고 이 퍼라미터들이 이와 치를 찾아가게끔 최적화하고 튜닝하는 게 바로 기계학습과 딥러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사람과 같은 유사한 지능을 구현하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수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할 수 있을 테고 그 중에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데이터로부터 정답이 있는 데이터로부터 이 두 개 사이에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찾아내가는 전통적인 방식과 다른 찾아내는 방법으로 디지션 트리, SVM, K-means, 클러스터링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방법 중에 이렇게 데이터로부터 규칙을 학습하는 방법 중에 사람들의 신경계처럼 여러 개의 층이 가중치를 가지고 바이옷을 가지고 또 활성화함수 시냅시스처럼 활성화함수를 갖는 이런 아주 간단한 층을 복잡하게 연결해서 그 수많은 퍼라미터를 찾아가는 딥러닝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이고 딥러닝은 그 머신러닝 중에 또 한 분야가 되고 그 딥러닝은 또 종류를 보면 CNN, RNN, LSTM 등등이 있는데 이 첫 번째 강좌들에서는 우리 CNN에 대해서 몇 가지 예제들을 한번 앞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